제가 빵 터질만한 충격적인 쇼킹한 사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만났어요. 뭐냐면 제가 유령을 만났어요. 유령이 뭔가요? 그 불법 프로그램. 여기 계속 나오는 얘기죠. 맨 밑에 칸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에디센스 프로그램 정책에서 우리가 걸리는 게 뭐냐면 1. 무효 클릭수 및 노출수. 말씀드렸어요. 자기 광고 클릭하면 안된다고? 기계로가 아니라 손으로 노출수를 많이 만들고 클릭수를 계속 많이 만들면 안된다라는 얘기에요. 제가 맨 위에 있는 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허가 없이 정책을 위반한 게시자에 대해 언제든지 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 중단 및 또는 에디센스 계정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누가? 구글이. 계정이 사용 중지되면 더 이상 에디센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 아프지 않나요? 이번에 제가 지금 세 번째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분은 뭐냐면 승인 때문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유튜브는 승인이 났지만 에디센스는 안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클릭 또는 노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수법에는 반복적인 수동 클릭이나 노출, 자동화된 클릭 및 노출 생성 도구, 이 생성 도구가 불법 프로그램이란 얘기에요. 로봇, 이 로봇도 마찬가지죠. 뭐 삐리비비비빅 이런 로봇이 아니어도 로봇 또는 기타 사기성 소프트웨어의 사용 이게 그거죠. 노출시키는 거, 클릭하는 거, 좋아요 수, 조회 수, 그 다음에 구독자 수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이게 바로 에디센스 프로그램 정책 1번에서 무효 클릭 수 또는 노출 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분이 자기가 불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정말 이런 불법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분은 공익 제보자인 거죠. 비록 자기가 그렇게 유령이지만 약간의 보복 자의가 아니라 장난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구글에 신고하면 돼요. 내 채널이 이렇게 당했다라고 보복은 진짜 기분 나쁘네요 하셨어요. 진짜 너무 모르는 일인데 하셨고요. 좋은 뜻으로 해주셔도 안 좋은 건데 당연하죠. 이거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책임이다? 게시자가 책임이에요. 크리에이터가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뭔지 모르고 갔지만 좀 혹하기도 했고 그 뒤로는 무서워서 안 가지만 아 그러세요. 컴퓨터로 장난치는 것 같아요 하셨고. 제가 이 공익 제보자이신 유령님께 지금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답변이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유령님의 매직 파워를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파워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빼주세요. 제 채널 날아가면 안 돼요. 네. 이게 몇 분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33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분이 이제부터 안 하신다니 보호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41까지 올라가고 있죠.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일단 제가 허락을 했고요. 그리고 몇 분 안 걸릴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았고요. 아 빼는 것도 되는 거예요? 하셨어요. 당연히 되죠. 네. 헉 광고 보면 안 되는구나. 이거 광고 보면 돈이 빠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나 내 거 너무 많이 노출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게 이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알게 되는 세계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유령님도 만났겠어요. 그쵸? 무서운 유튜브 세상 하셨어요. 피치트리님. 그쵸? 되게 무섭죠?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세요? 6, 6, 6, 8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 저거 아마 100까지 쳤다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무효 클릭수 노출수가 왜 에디센스 프로그램 정책에서 안 된다고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유령의 이 파워를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해야 돼요. 내맘으로 님. 지금 시청자가 올라가는 거군요. 하셨고 채로 님은 무서워요. 하셨어요. 저도 약간 무서워요. 지금 85까지 올라갔네요. 그쵸? 혹시 유튜브 관계자분 계시면 제가 지금 공익 제보자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채널 폭파시키지 마세요. 저는 지금 교육상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유튜브 관계자님 절대 제 채널 나쁘게 가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있고 직접 우리가 보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와 90일이네요. 긍정혜님께서 우와 하시네요. 피치트리니 와 신기하네요. 하셨고 노출수를 올린다는 거네요. 노출수뿐만이 아니에요. 구독자 수, 노출수, 조회수, 좋아요수 다 가능해요. 우와 대박. 무서워요. 이제 봤으니까 그만하세요. 이게 세팅이 1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사랑님도 무섭네요. 정말. 호연의 아루님 우와 대박. 이걸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공짜가 어딨어요? 이 세상에. 그쵸? 공익 제보로 실험 중입니다. 네 우리 꾹윤이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요. 당꽃꿈꾸다님 뭐가 올라가요? 하셨네요. 당꽃님 주요 채팅요? 하셨고요. 다시 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머 104가 넘어갔어. 아 내 기존 숫자에 플러스 100이니까 저게 한 130 이상 올라가겠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나도 무서워. 에디센스 프로그램 정책에서 무효 클릭 이게 다 무효 클릭이잖아요. 이게 무효 노출이잖아요. 그래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해봤어요? 하셨어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 3자를 통해서 이게 들어오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찍히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선물로 받는 게 있다면 그것도 다 포함이에요. 그것도 다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었죠. 저는 특정 어떤 채널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채널을 우리가 보호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안 올라가네요. 다행이네요. 그죠? 제가 그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우스 권님. 우와 하셨고 네. 신기해요. 조작이 가능하네요. 누군가 제시를 한다는 거죠. 네. 이거를 누군가가 제 3자가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것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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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고요.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상에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용 중지를 당한다고요. 그리고 아예 승인조차도 안 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쭉쭉쭉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겠네요. 그쵸? 안 떨어지는데요? 그러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나 봐요. 네. 모르겠어요. 네.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